두꺼롬쟁이 지석이 소개팅녀에게 첫인상을 말 대신 퍼즐로 전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것은? 첫인상. 첫인상을 말 대신 퍼즐로 정했다고? 저 정도면 안 만나기 바랍니다. 저런 식으로 전화 반드시. 이해하셨죠, 문제? 네. 하나는 어머니가 보고 계셔가지고 부담스러서 못 풀겠다. 어머니는 정말 그 수능 시험 보는 날 보사장 밖에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서서 우리 아들을. 어머님이 초조하게 타일러가 전화를 맞춰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런가? 앉지도 못하시고. 돈 워리 마음만 해줘요. 괜찮아요. 하는 건 없음으로 eliz. 어... hi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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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iiiiii hebben cosa啊. 사랑했었던 날 뷰티풀 라이브 뷰티풀 디 너를 잃고 싶지 하나 뷰티풀 마이 러브 전혀 가만히 잡으니까 뭐 진짜 뭐 하는지 뭐 어쩌란 얘기야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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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안 것 같아요 자, 김지성 문제죠 정답 외친 거예요? 정답 김지성 10 세곤 속하다 뭐라고 했을까 내가 부끄러워 부끄러워 나이가 부끄러워 여자를 만났어 러블리 러블리 러블리는 딱 맞네요 러블리 글자도 맞았네 러블리 러블리 그러면 숫자가 그렇게 가네요 네 맨 처음에는 이렇게 쓰는 게 맞나요? 이걸 가지고 해봤는데 그랬더니 말이 안 되게 어떻게 나왔나요? 퍼프를 이렇게 나왔어요 PRPLUE 그래서 모르겠다 그래서 약간 좀 실의에 빠져있다가 바이올렛이 생각이 난 거예요 바이올렛 네 그랬더니 저 순서대로 쓰면 네 번째 E L L 세 번째 어? 러블리네 러블리야? 러브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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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첫인상으로 러브잇 러브잇 괜찮을 수 있죠 와 저는 블라인드 데이트라서 저 그 못 보는 사람인가 블라인드 데이트라는 말을 몰라요? 네? 블라인드 데이트 알죠 알죠 근데 뭐 파즐이 굉장히 그냥 리트럴하게 해가지고 근데 저런 색깔을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지켜가지고 너무 깊이 너무 깊이 고난도로 생각을 하셨네 네 빈칸에 숫자를 넣어서 식을 완성해라 제시된 수를 모두 써야 한다 제시된 수를 모두 써야 한다 저 12개를 저기에 다 넣어서 식을 완성합니다 어 내 노트북 컴퓨터 꺼내야겠다 노트북 컴퓨터 자 하 하 하 조금 생겼어 조니가 쓱 봅니다 쓱 봅니다 웃긴다 쓱 보고요 아 답이 나올 각을 먼저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 각이 어딨냐고 하나는 이미 나왔는데 어디 어디 하나는 도현이가 나왔어 아 다 플러스구나 응 근데 이 1998 그게 좀 어렵겠네요 1998이요? 그걸 어떻게 add하면 쉬운 게 아니네 쉬운 게 아니야 쉬운데? 왓 엄청 쉬운데? 장난 아닌데 눈에 딱 보이는 답이 그냥 눈에 확 보이는데 와 진짜 뭐지? 뭐지 이 분노감은? 도현 씨 도현 씨 네 토론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호주랑 그리고 영국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저 많이 잘하게 되는데 캐나다 안 써요? 캐나다도 잘해요 캐나다도 잘해요 네 캐나다도 주로 토론토에서 왔죠? 아니요 저는 버스 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괜찮아요 아니 아니 오호 아 야 토론토를 보컬이다 토론토라니 토론토 올해 들었던 가장 최고의 드립이다 그쵸 토론토의 제일 단단한 점 뭔지 알아요? 거꾸로 해도 토론토 앞으로 해도 뒤로 해도 다 토론 밖에 모르는 토론토예요 어 정말 창피하다 진심으로 창피해 아 내가 아까 처음에 디베이트 얘기 나올 때부터 계속 하고 싶었는데 이제 와서야 하네 아 와 와 와 바다 으 아 아하 하하 14초 누리겠습니다 리장윤 포기 포기 포기하겠습니다 빠른 진행을 하죠 잘 했어 제가 왜 조금이나마 시간을 줄일 수 있었냐면 이거 했어요. 95212 여기 중에 3개 이상을 더해야 95212가 나오는 걸 보고 95212가 답이 될 수는 없겠다 그 순간 눈에 딱 띄었죠 이 숫자가 거꾸로 해도 숫자라는 거예요 95212는 거꾸로 하면 2156이 됩니다 이렇게 뒤집는다고? 그래서 디지털 숫자로 해놨구나 그러면 경호의 수가 너무 커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경호의 수가 엄청 커지죠 이제부터 시간 싸움이었던 거예요 나는 소름 돋아요 이장훈 씨가 했던 헛소리가 의미가 있어 거꾸로 해도 토론도 앞뒤가 똑같은 토론도 아니야 정말 소름이 없어 중요한 지금 어시스트 한 거야 그래서 이 156을 쓰려다가 95112를 답으로 해놓고 만들려다 보니까 8로 끝나는 1, 9, 9, 9, 8을 1, 9, 9, 9, 9, 8이 어렵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고꾸로 하니 8, 6, 6, 1이네 여기에 8, 6, 6, 1 8, 6, 6, 1을 써놓고 9, 5, 1, 1을 써봤어요 뭘 더해야 될까요? 152를 더하니까 아... 이런 방식으로 각종 숫자를 조합해 본 결과 거꾸로 쓴 것은 게임이 끝났다 어려운 문제였네 이거 진짜 디지털 숫자로 한 이유가 있는데 막 뒤집으라고 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빨리 했대?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시그니처 해야 돼 아 아 맘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오랜만이네 아 멋있었어요 근데 나 신기한 거를 발견했는데 이거 봐라? 여기 이게 1, 9, 9, 8 거꾸로 해도? 더하기 158 거꾸로 해도? 2150 아 뭐야? 6? 여기 뒤집으면 나오잖아 어 그러네? 중요하지 뭐가 뭐가? 아 그걸 뒤집어도? 뒤집어도 같은 거야? 다른 것도 해봐 다른 것도 1, 0, 9, 1 더하기 맞을 것 같아 어 그럼 진짜 수... 1, 2, 3 1, 2, 3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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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다 맞아? 외길 재미있는 규칙인데? 네 그래 1, 5, 0, 1 10, 9, 9, 1은 2, 5, 9, 2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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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거 뭐야? 이거 누가 발견한 학자가 있나요? 이거 학자라고 해 이거 토론토식 그래 토론토 법칙 아 이장원이 아쉽다 1장원이었으면 거꾸로 해도 1장원 2장원 2장 2였다 원장원 2장 2 2장 2 2장 2 2장 2 정도 2장 2 2장 2 2장 2 까비라이크 된다는 거야 이 시클을 그냥 뒤집으면 된다는 거야 아우 어쨌든 신기하네요 신기하다 잘했어 석진이가 열심히 세배를 하고 받은 세뱃돈을 장난꾸러기 장원이 숨겨놨다 미안해 장원은 숨겨진 장소의 힌트를 아래와 같이 남겼다 석진의 세뱃돈이 숨겨진 곳은 어디냐 1번 석진이가 7살 때 회를 처음 먹었던 3층 맛있다 횟집 2번 석진이가 4살 때 바지에 오줌을 쌌던 지하 1층 그럴 리가 있나요 오줌을 쌓으니까 지하 1층 달그닥 치킨집 3번 석진이가 6살 때까지 엄마와 함께 갔던 공중 목욕탕 4번 석진이가 5살 때 넘어져서 엉엉 울었던 708동 앞 놀이터 5번 석진이가 9살 때 짝사랑했던 노랑이라는 쥐현이 점 이게 뭐지? B1 B1 달그닥 What? B1 답은 알겠는데 설명을 못 하겠어 오 정말요? 답은 어떻게 알아요? 답은 알겠어 답은 치킨집이에요 C, H 그래요? 설명을 못 하겠어 뭐가 모자라요 내가 만약에 설명을 하면 누가 받아 먹을 거야 제 문제입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10초 아니겠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없을까 생각해봐 왜? 중간에 들어가니까 근데 맞는 거 같아 이게 만약에 객관식이었으면 정답은 맞았을 거야 논술형이면 틀리는 거죠 기대된다 기대돼 우리가 새해에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Happy New Year 네 그러면 해 H 없죠 해 P O? O New W 없어 O E O? 아닌 거 같은데 K는 이거? E R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다 남는 게 C 이런 거다란 말이야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왜 치킨 같지 않아? 엉망이구나 엉망이구만 되게 이상하다 네 와 이상하다 진짜 엉망이다 약간 이런 여꾼일 것 같지 않아요? Happy New Year를 지우고 세뱃돈을 해피 뉴이어까지 연결하는 게 너무 길어요 그 와중에 누가 볼까 봐 가리고 나라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보현 씨 어떠세요? 네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하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재미있게 우리 생각해봐요 아우 꼴보기 말꼬리 잡지 말고 그 말꼬리 잡으면 내가 그 말꼬리 잡은거예요 새 Joe 동화 줄이야 왜 왜 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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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정답 외쳐 맞아요 끝났어 맛있어? 진짜? 어떻게 했어? 저 화살표우들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오 그 위에서 봤을 때 각각이 어떤 단어가 될 것이고 끼워넣을 수 있는 글자가 몇 개 없을 것 같고 그것들을 녹색을 싹 읽으면 어떤 단어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거기서 단어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어휘력이 그렇게 오오오오 A와 K는 뭐지? 아 뭔지 알아요 이거 딱 보면 저는 그냥 커피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O를 일단 채워 넣어봤어요 그리고 이거 보고 이것저것 넣어봤는데 역시 눈물이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다 뭘 넣을까 여기다 A를 넣을까 E를 넣을까 아이도 있어요 I를 넣을까 고민하고 여기다가 뭘 넣을까 저는 처음에 여기다가 P를 넣었어요 A 원숭이 근데 아니였어요 T를 넣게 되고 여기는 V 아니면 Y다 생각을 했는데 그 Y를 넣으니까 여기 느낌이 오는 거죠 오이 맛있다 오이 겨울엔 오이 오이 뭐야 죄송합니다 이제 오이스터를 만든 거예요 너무 설레죠? 그래서 뭘 받겠어요? 왜 왜? 햇집이죠 네 1번 오이스터를 먹을 수 있는 곳은 1번 오이스터 햇집입니다 맛있다 와 와 와 아리가또 고자이마 시이타 아까부터 이장원이 이거에 매달리긴 했었어 저는 줄곧 줄곧 매달려서 그것만 팠죠 어렵네요 인포메이션이 하도 많으니까 네 근데 저 중요한 건 한 두 개 하나 그거를 찾아야 되네 수많은 그 인포메이션에서 나한테 꼭 필요한 인포메이션만 추리는 거 그렇죠 토론의 기본이 아닐까요? 네 맞아요 맞아요 여기에서 다시 배우네요 배우세요 아 아 뿌듯하네요 아홉 상에 일어난 쌍둥이들이 시소타기를 하고 있다 쌍둥이들은 몸무게와 대체로 비슷하지만 몸무게가 다른 쌍둥이들이 있기 때문에 시소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 시소의 균형을 맞추려면 쌍둥이들은 최소 몇 번 이동해야 할까 단 양쪽의 쌍둥이들을 맞받고 이동할 수 있다 어 어 자 아휴 하아 E는 4개나 있잖아 어 아 색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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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그럼 아 너무 싫다 이거 아 아니 왜 일부러 저렇게 넣은 거야? 러브 보이게? 아 저게 또 러브에 갇혔어 W, W, E 러브에 난 갇혔어 We love 같은 거 저거 이렇게 힘 빼서 잘 안 주면 잘 되지 않나? 잘 안 주면 숨을 안 쉬고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아니요 안 주죠? 나 단어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정답 오 오 정답 오 오 서보현, 컴온, 원, 이스타! 역시 자기 눈치해. 아, 진짜로? 투. 두 개? 두 번? 두 번 너무 작전한가요? 적은 것 같은데요. 뭐가 커먼한 거는 그냥 크로스아웃 해도 되잖아요? 같은 사람들 지우는 거예요? 뭐 약분한 거예요? 네, 그러면 뭐가 디퍼런스인지, 똑같은 건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차이가 있는 사람들. L, N. 그러면 T, T, N, N. 한 명씩 스왑하면 원 무브, 그 다음에 E랑 이걸 한 번씩 스왑하면 두 무브. 근데 위치가 근데... 시소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시소를 깜빡하셨군요. 단순하게 접근하셨는데... 정답. This is my day. This is my day. Day, day. Day, day. 하석진 타임. 하석진 Day, day. My time. 하석진 Day, day. 색깔은 싹 무시해 버리세요. 이그노 컬러. 이그노 컬러? 이그노 컬러? 이그노 컬러. 러브는요, 러브. 러브 이그노. 이그노 컬러. 이그노 컬러. 이그노 컬러. 이그노 컬러. T, T, L, E, O, E, V, E, N. 대단히 확신에 찬 말투군요. 더하기 왜 썼어? 더하기는 아니. 저기 있는 거예요, 손잡이. 손잡이. 손잡이라고 합시다. 더하기가 중요한 건가 봐. T로 보일 수도 있어요, 조금. 놀라운 거 보여줄게. 놀라운 마술. 알았어요. 엄청 기대된다. 나는 W, W, E, O, V, E를 보는 순간 위 러블리 나. 위 러브 보였어요. 12가 보였어요. 아하. 어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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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를 여기다 보내요. 어. 그 다음에 O를, L을 여기다 보내요. 어그림이 엉망이네요. 12가 뭐였어? 아, 그래서 말을 철자가 맞게 하면 맞나 보다. 색깔하고 보면. 그러면은 T, W, O가 되죠? 2. 2. 여기는 12가 됩니다. 2, O, E, O, V, N. 11. 11, 11. 11. 11. 소름. 맞네. 우와. N을. 이거 어떻게 보이냐? 여기로 보내요. 아, 그림 엉망진창이네. 아, 그림 엉망진창이네. 와, 이건 진짜. L을 1로 보낼까봐. 나는 이 씨라 뒤쪽에 리는 못 건네. 2 플러스 11은? 와, 이건 진짜 소름이다. 2, 11, 13이 하고. 12. 1. 플러스 1. 와우. 둘 다 13이 되면서 평형을 이루게 되죠. 이루고 있다가. 땡. 이야, 대단하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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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손잡이처럼 보인 게 플러스예요? 더하기였던 거예요. 더하기였구나. 와우. 와우.